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 새로 인사드리게 될 영양만점 노른자 영어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2022년도 수능 커리큘럼을 이렇게 발표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발표라고 했더니 좀 뭔가 거창해 보이는데 2022년 수능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공부하면 되는지 그리고 교재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활용을 어떻게 하면 되고 관리는 또 어떻게 뒷받침해 주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수능 커리는 크게 우리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건 독해를 잘 하셔야 되죠. 그런데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들이 분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출이 정말로 방대합니다. 여러분 94년도부터 시작된 수능이 지금 2021년도 수능까지 나왔기 때문이죠. 이 모든 기출을 다 반영을 해서 유형별로 분류해서 꿀팁을 모아서 어떤 식으로 지문에 접근을 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는 게 첫 번째 기출 반영 유형 독해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수능 어휘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이런 어휘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단순한데 많이 봤는데 그것이 내가 알고 있는 단어랑 다르게 해석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해석의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수능 어휘를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어휘 강좌 준비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중학교 때 배웠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왔을 때는 이제 어법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정확한 쓰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하지만 이게 독해 모든 전체의 28문제 중에 한 문제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법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 용어이긴 한데 이게 진짜 맞는지 틀렸는지 애매해서 보통은 컨디션 좋으면 맞추고 아니면 버려야지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딱 단순한 개념에서부터 수능 개념까지 확장시키는 강의가 바로 이 세 번째 탄탄한 기초 업법 강좌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올해 굉장히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죠. EBS 맞춤인데요. 여러분들 EBS가 이제 간접 연계로 전환이 된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발표는 3월 달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려 보셔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이 EBS는 여러분들 수험생마다 원하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간접 연계에 치중을 해서 수능을 준비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두 번째는 내신에서는 아직까지도 EBS 수능 특강 시리즈가 이용이 돼요. 그래서 그 내신용 강좌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커리큘럼을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고독회예요. 고독회. 자 이렇게 이쁘게 생겼죠. A4보다 조금 작은 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컬러로 인쇄되어 있어서 쉽게 필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용 자체들을 보시게 되면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아래쪽에 보시면 선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왜 이게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지 이유나 근거를 또박또박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모든 내용을 다 분석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필기할 수 있는 공간도 전부 다 확보를 해두었습니다. 자 이 고독회라고 하는 것은요. 고가 고효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의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완벽하게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유형별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출문제를 분석해 가지고 정리한 게 75% 그리고 지문 분석은 나와 있는 지문 100%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다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독회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툴이 있어요. 이 유형 접근하는 꿀팁 말고 팁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구두점이에요. 구두점 어떻게 쓰는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대명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대명사의 종류에 맞게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학습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뭐냐면 연결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연결사 단독 문제는 사실 나오고 있진 않지만 연결사에 대해서 특징과 어떤 식으로 써야 되고 같은 however라고 해서 다 그러나라고 해석되는 게 아니죠. 그러한 것들을 모아둔 독해 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지문 유형을 보고 문제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읽어내야 되고 여기에서 쓰여지는 말은 어떤 의미를 내포할 수 있고 앞으로는 독해 지문의 방향성이 이렇게 된다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딱 피시게 되면요. 독해 툴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유형 접근과 지문 분석이 같이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영어의 기초 체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휘예요. 근데 어휘가 맹점이 있어요. 뭐냐면 외워도 기억이 안 나요. 두 번째는 따로 짜투리 시간을 내서 외울 수 있는 학생들이 별로 안 돼요. 매일매일 하는 것처럼 고욕스러운 게 없죠. 그래서 이 수고들은 관리를 좀 선생님이 탄탄하게 뒷받침해 주고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수고들은 수능날 고사장에 들고 가는 어휘들의 줄임말인데요. 자 요거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테스트를 제가 여러분한테 LMS로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고 나서 그리고 테스트를 보시고 나서 그 테스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록에 남아요. 그래서 메가스터디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LMS 테스트를 통해서 아 내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내용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가장 현장에서 많이 이제 아이들에게 또는 학생들에게 효과가 좋았던 게 바로 이료 시험이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1단계입니다. 품사별로 뜻쓰기. 예를 들어서 exercise예요. 명사로는 운동, 동사로는 운동하다. 그리고 뒤에 목적어가 오면 무엇을 발휘하다. 이렇게 품사별 뜻을 쓰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의어, 반의어. 그래서 유의어와 반의어를 주고 1단계에서 썼던 어휘에서 찾아서 쓰게끔 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맥 개석.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fair weather, 공평한 날씨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화창한 날씨.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게끔 문맥적 해석을 위한 3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결국 이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어휘 유형을 정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로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풀 수 있게끔 선택형 그리고 밑줄 어휘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한 세트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어 40세트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어서 1, 2단원 모아서 테스트 그 다음에 3, 4단원 모아서 테스트 이렇게 해서 테스트는 전체적으로 20세트가 준비되어 있고요. 한 세트당 4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수고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 이렇게 1세트부터 40세트까지 여러분들이 단어를 외우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 보기 단어들을 분석해 두었습니다. 선지 단어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뜻 딱 봤을 때 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것들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 두어서 지금까지 수능에 나왔던 것 중에 선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고민이었던 친구들은 그것까지 잡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두었어요. 자 온라인으로 어떤 식으로 관리할 건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러분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접속을 하고 어휘 테스트는 LMS로 보십니다. 그럼 여러분의 데이터가 차곡차곡 쌓여요. 그리고 채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게 제가 답지도 같이 제공해 드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과제 관리 이 과제 관리는 뭐냐면 우리 인강으로 만나지만 매 시간마다 선생님이 미션을 줘요. 그 미션에 대해서 보충자료실에 올려져 있는 자료를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습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자 세 번째는 뭐냐 EBS 커리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내신용으로 전 지문이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고 나는 수능용으로 준비할 거라서 뭐 지문 전체를 주는 것도 좋겠지만 좀 좋은 소재나 좋은 구조를 가진 지문이 간접적으로 소재 연계가 되었을 때 이걸 대비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 가지고 커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EBS는 수능 특강과 영어 독해 연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 질의응답은 제가 직접 합니다. 왜냐하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질문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제가 케어를 해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이런 게 부족한데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이 필요해요. 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우리 문법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문구단 이렇게 적혀 있죠? 문법, 구문, 단어를 한 번에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여기 안에 실려있는 구문을 해석하기 위한 단어 그거까지 같이 잡아주고 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규칙이죠. 그래서 그 규칙에 대해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게 될 거예요. 얘 역시도 여러분 안에 보시게 되면 기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예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필기를 할 수 있고 개념을 떠올리면서 내가 문제를 풀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의고사 활용 지문과 그 다음에 수능 기출 문제까지 확장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두 가지로 구성을 했어요. 시작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편이 있는데 실력편은 여름방학 때 개강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EBS요. 1월 28일 날 EBS가 이제 홈페이지에서 실질적으로 수능 특강부터 강의가 하나씩 하나씩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3월 달에 기다리게 되면 이제 발표를 해 주시겠죠. 발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일단 머릿속에 파악하셔야 되는 건 이거예요. 직접 연계가 EBS에서 되었을 때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에서는 지문을 정말 외우면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이 나가지고 잘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단이 한 번 방송에 보도되고 난 뒤에는 이제 직접 연계뿐만 아니라 간접 연계도 같이 도입이 되었고 그랬을 때도 여러분들은 EBS 지문을 분석적으로 공부하면서 그리고 실전에서 아마 느꼈을 거예요. 아 이 정도가 나오구나.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는 직접 연계도 없애고 간접 연계로 50% 정도만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그 많은 지문을 다 머릿속으로 쑤셔놓겠다. 이런 접근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지문에서 요구하는 바를 제대로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찾을 수 있는가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잡한 구문을 내가 얼마만큼 잘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다양한 소재의 지문들을 역량가 있게 골고루 보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간접 연계에 대해서는 제가 캐스트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간접 연계가 되어 왔는지 그래서 EBS는 여러분들의 용도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나는 전 지문 꼼꼼하게 보고 싶어요. 나는 내신에 대해서 좀 갈증이 있어요. 내신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수능에서 간접 연계가 되는 소재 그리고 EBS의 우수 대표 지문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면 그것과 해당하는 강좌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파이널을 가게 되면 제가 이 부분을 모두 반영해서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게 될 텐데 실전 모의고사는 미니 테스트 형식으로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회차별로 풀면서 아 내가 이 유형을 이런 식으로 풀어내고 있구나 이 지문은 유형은 좀 쉬운데 내용 자체가 어렵구나 내용은 쉬운데 보기가 좀 헷갈리는구나 이렇게 다양한 툴들을 해석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정복할 수 있고 채워할 수 있게 만든 마지막 파이널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절대평가가 되었지만 그리고 실제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이 12%를 넘어서 굉장히 쉬운 영어 수능이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학생들 12%가 언뜻 보기에는 많아 보이지만 100명 중 12명을 제외한 88명은 1등급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동하거나 또는 컨디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어 점수를 가졌다면 그 진동을 완벽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 영양가 든든한 선생님의 커리큘럼과 함께 같이 달려 보실까요? 함께 달려 보실까요? 자 2022년 영양가 든든한 선생님의 커리큘럼과 함께